어허 이거 봐라 빵꾸가 나버렸다 빵꾸나서 이게 에이 오 여기 어디지 지난번에 100% 울리면서 굴 껍데기에 찢어졌나 본데 어디가 났나 찾아보자 다시 바람을 넣어갖고 바람 빠지는 소리가 들린다 아 거기가 아니라 여기네 여기도 아니고 여기야 어우 많이 찢어졌네 이야 날카롭게 나갔다 되게 약하네 여기를 전체적으로 보강을 해줘 버릴까 쫙 여기가 맨날 끌고 다니니까 이쪽이 아 여기야 여기 이야 겁나게 많이 찢어졌네 에이 고무보트 수리 키트인데 파란색 아이고 본두고 본두고 한장이 얼마나 하냐 아 크네 이거 이렇게 해갖고 한장 다 붙이면 되겠네 이렇게 이렇게 붙이고 바로 왔니? 궁금해서 왔어? 어디가 어디가 이렇게 표시해 주고 여기가 아루야 왔어? 깨끗하지? 우선 안 뚫렸네 야 이거 많이 찢어졌네 한건데 예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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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는 좀 해코 아 아 아 15,000원 12,000원 一个 게ower 259 아 눈에 딱 붙나 보자 어느 쪽이었지? 휴식했는데 거의 손으로도 안 붙어 오케 바리 오케 바리 그렇지 오케 아이씨 아 좋아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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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 바리 울면 안돼 울면 안돼 울면 안돼 바람을 좀 넣어보자 아 자자자 바람을 오면 울면 안돼 무슨 흥부저골이냐 조금 약한 거로 해봤어 어 뜨거 아 뜨거 아 뜨거 아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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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오케이 자 요대로 24시간 두고 내일 아침에 뭐 바람이 안 빠지 겠지 테스트 운전을 또 한 번 다가 봐야지 자 하루가 지났는데 잘 붙었는지 이렇게 봐서는 모르니까 바람을 더 넣고 바람이 똥바락에 들어갈 때까지 최대한 넘어가 됐어 됐어 어 잘 붙었어 어 여기 샌다 아이씨 잘 못 붙였어 거긴데 여기 찢어진 건데 아 여기가 얇아 갖고 어떡하지 열풍기를 녹인 다음에 바람을 다 빼고 아 저기가 제일 약했는데 그렇게 해보고 안되면은 붙인걸 더 뜯어야 되는데 이게 또렷질리나 아이씨 아이씨 좀 해보고 여기만 정점적으로 달궈가지고 계속 꽃도 온다 온다 아 뜨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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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휘익 소리가 나네 일단 다시 띄고 다시 붙여야지 이번에는 띄어지면은 안쪽에서 붙여야 되겠다 안쪽에서 이쪽 안에 좀 더 찢어 갖고 안에서 붙이고 밖에서 붙이고 양쪽으로 붙여야지 아 실패네 자 얘를 딱 녹여가지고 다음에 오우 떨어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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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행이다 다시 띄으면 돼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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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깔끔하게 떨어졌다 이거를 어떻게 하냐 샌드페이퍼로 좀 갈아낼까 아니면은 아세톤이나 톨렌으로 좀 닦아보고 아세톤을 사와야 되겠네 샌드페이퍼를 좀 갈아낼까 아세톤을 사와야 되겠네 솔로엔이나 에이 할게 많다 이들 만들어 서야네 요기를 이거를 어떻게 안에서 붙이냐 구멍이 너무 쩌고 갖고 손가락이 안 들어가서 이 안에 본드 칠하고 요거를 막큼 잘라서 안쪽에다가 딱 붙여야되는데 붙이고 위에다가 또 이렇게 조그맣게 붙여주겠습니다 너무 많이 붙여 의미가 없네 이만큼만 조금 더 찢으면은 될 것 같아 아이씨 여기가 잘 안 붙었네 콘드가 아 알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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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음 음 음